안녕하세요 여동입니다 뜬금없이 제가 지금 영상을 급하게 하나 올리게 됐는데요 방금 물건을 하나 받았어요 여기 있는 AMD 라이젠5 3500 요 신제품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받았을 거에요 요거를 빨리 테스트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성능일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썰을 하나 풀어드리면 얘는 가격대가 9400F랑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가격에 나올 거에요 근데 성능은 9400F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높은 그런 수준이 될 거구요 가격적인 부분은 지금 인도나 이런 데에서 뜬 가격을 보면 9400F보다 신제품 3500이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더 싸게 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빨리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을 기대하세요 안녕